자, 보이스 잘 들어가죠? 네, 문제 11번 칸트 이야기를 할 수가 칸트 이야기 해야죠, 칸트 철학에서 몇 명 있어요 러셀도 그렇고 칸트도 그렇고 하이데거, 데카르트 유명한 철학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공무원 문제 보고 조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무원 문제가 기존에는 과연 철학과 관련된 내용을 단 한 번도 안 물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칸트와 관련된 미적에 대한 의학도 다 물어봤고 이번에 제가 가져온 거는 칸트의 의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이 지문을 쓰기 시작을 했죠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이 글 쓸 때 뭐가 어려웠냐면 이 아래에 있는 4번을 이 문제의 선지를 제공할 때 단순 정의로 문제를 낼까? 아니면 얘를 완전히 변별문제구로 둬서 A와 B를 구별할 수 있는 문제를 낼까? 이렇게 냈거든요 근데 얘는 제 입장에서는 이 페이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별문제예요 칸트와 관련된 여러분이 독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체크해드릴 부분을 읽혔는지 확인해주세요 칸트는 이성을 부여받은 것에 의미가 있다 열표 그럼 여러분이 화제의 중인공인 칸트를 잡았고 여기에 이성을 잡았다면 이 이성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는 그 쉬운 말로 고쳐져 있는 거에 되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걸 치환이라 그래요 독서는 같은 말을 여러 번의 반복인데 이 같은 말을 어떻게 여러 번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해를 되게 잘할 수도 있고 문제를 푸는 요령도 느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에 대한 의도도 읽을 수 있어요 얘는 지금 칸트, 인간, 이성이라는 세 글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성이 와닿지 않는 편이라 도대체 무엇을 이성이라 보는가? 라는 의문을 갖고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욕망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면 그것은 오로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일 것이라 여겼다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보아 이성과 다르게 욕망은 오로지 자기의 행복 추구라고 봤다는 것이죠 이건 이성과 다른 차이점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 두 문장이 진행이 됐는데 하나는 이성에 관련된 거 하나는 욕망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얼추 독서를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 욕망과 함께 무엇을 감정이라는 개념과 같이 연결시키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이제 독서를 많이 푼 사람들이 하나의 요령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이 나왔으면 당연히 감정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 차이가 좀 문제를 낸 게 꽤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럼 만약에 몰랐다면 일단은 이거 정도에만 집중을 먼저 해주시고요 계속 따라서 그는 인간이 이성이 있는 이유는 한 번 더 강조했죠 욕망에 의해 움직이지 않게 함임 그러면 철저히 얘네 둘은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자신의 행복과 무엇을 또 대비하고 있다 도덕적인 의무를 먼저 수행해야 한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찐행복이라 적혀 있는데 여기는 뭐다? 도덕과 의무라는 글자가 잡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읽으면 두 가지로 밸런스가 잡히잖아요 아까 우리가 협상을 했을 때는 분배와 통합에 대한 개념을 잡아가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둘 중에서 하나는 확실히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시간을 들여서 이해를 하려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선지 위주로 들어가 써야 됐고 지금 이 상태에서의 자금 선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가 칸트 도덕적인 인물 2번 선지도 칸트 도덕적인 인물 3번 도덕적인 행동 4번 도덕적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얘를 잘 읽어내야 되는가의 기준이 선지에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얘를 읽다 보면 언젠간 여계량 완벽한 이해를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이 선지가 독해를 할 때 무리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렇다면 행동의 도덕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칸트는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에 아무런 모순이 생기지 않는 보편주의에 의해서 도덕적 가치가 결정된다고 보았어요 그러면 막상 처음 보시는 분은 보편주의에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쭤보면 what is this? 보편주의가 도대체 뭐야? 라는 의문을 갖추세요 지금 얘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그 행동에 아무런 모순이 없어야 돼요 모순을 못다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기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혹시라도 이걸 이해를 못할까 문자 하나 더 썼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데 타인이 나를 존중하고 도와줄 것을 기대했다면 반대죠 이거는 보편주의를 위배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편주의는 지금 왜 독해를 해야 되냐면 이거에 따른 것이 바로 뭐다? 도덕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 보편주의가 무엇이야? 철저하게 모순되는 행동이 되지 않는 모두가 하는 행동 그게 바로 뭐?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은 도덕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무라는 건 규칙이고 규칙은 모두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학원에 왔을 때 강세진 선생님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규칙이에요? 의무고요? 그럼 여러분 도덕적 사람이에요? 이렇게 판단하는 행동 그런데 갑자기 와서 선생님 수업 만들 거예요 이런 이거는 보편주의 의각한 행동이 아니죠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는 게 바로 예시의 포인트예요 다음 또한 이 도덕적 행동이 자신의 이익이나 본성을 위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도덕적 의무를 반드시 수행해라 그럼 계속해서 도덕과 플러스의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 의무를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역설한다는 모순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강조한다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 건 한편 칸트는 도덕적 행위에 있어 모든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적이 없는 것도 강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도덕적 행위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중고등학교 때 봉사할 때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목적 따분해요 내가 14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하러 간다 그건 무목적성이 아니죠 칸트의 윤리관에 따르면 어떤 도덕적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무목적이니까 만약 어떤 대가를 바라면 이미 도덕적 행동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여러분이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으러 갔어 목적 없이 그냥 줬으면 의무에 의한 거니까 도덕 근데 제가 이러고 있으면 제가 찾아 드렸는데 이러고 있으면 대가를 원하는 거죠 그럼 그건 도덕적 행동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 이와 같이 칸트의 윤리학은 엄격 절대 예외 불순합 용납 안함 따라서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인물이란 오로지 의무에 따라 행위를 하는 사람 우연적이고 비성적 안 되고요 감정이 아니고 오로지 의무에 따라 행동하는 한결같은 사람의 발음보다 도덕적 인물이다 라면서 끝이 돼요 그럼 여러분 이제 선지를 읽을 때 이 1, 2, 3, 4를 보시면 어떤 것을 도덕으로 보고 있는지를 계속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이성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자비로운 마음은 감성이라서 얘는 뭐다? 인물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가 맞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거에 답으로 고를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칸트는 청소당번이라는 의무를 이행한다면 무조건 뭐다? 도덕적인 인물이 하는 행동으로 생각을 했을 거니까 여기는 이 부분이 틀렸으므로 정답은 뭐다? 2번으로 끝이 나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의무나 감정을 잘 독했느냐에 따라서 구별되는 문제라 이걸 못하면 완벽한 변별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그리고 그걸 지금 1문단에서도 여러 번 반복을 했고 2문단에서 한 번 더 반복을 했잖아요 이걸 찾아내는 센스가 이론과 예시를 문제를 묻는 건데 최근에 지방직이나 국가직의 독서가 어려워진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일치불일체가 아니라 내가 읽은 내용과 유사성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예시와 예에 있는 게 같냐? 이걸 잘 못하셔서 문제가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예를 딱 봤을 때 목적과 의도가 무목적성이랑 거기에 걸리잖아요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성적이 할지라도 이미 의무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는 말인 거고 다음은 여기 의무가 감정보다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감정은 뭐다? 배제해야 되는 거고 그 행동을 도덕자가 보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1번이나 3번이나 4번이나 다 같은 말인 거고 오로지 무엇? 의무만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도덕적 인물이다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마무리 지으셔야 돼요 그래서 11번은 사람마다 달라요 이거 독해 훈련되어 있으신 분은 이거 그냥 읽으면 정답 2번 이렇게 끝나시는 분이 보통 한 40초 걸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일치 불일치 문제를 풀듯이 하나씩 다 따져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이거 4분짜리예요 시간이 완전히 바뀌는 문제 유형이라 한번 내가 이론을 이해한다 예시를 이해한다 했을 때 그 기준점 찾는 걸 훈련이 되었는지 보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현장 갔을 때 선지 보는 것 항상 확인하시고 보실 때 예시가 아니고 단순 일치에 불일치면 읽고 때리고 읽고 때리고 읽고 때리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시 문제가 나와 있는 이런 7번에 2번 선지 3번 선지나 11번처럼 1번부터 4번 선지가 다 예시거든요 이럴 경우는 이론에 있는 기준점을 정확히 찾아내서 때리고 때리고 이렇게 하셔야 문제가 깔끔해져요 자 이번에는 12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화법에 대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완벽한 토론을 문제를 내면요 문제로 물을 게 없어요 이거 이해 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표든 화법에 있는 내용들은 다 뭐가 부족해요 그래야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이 토론은 지금 찬성과 반대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사회자도 약간 좀 부족해가 본래는 제가 사회자가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최근 정부 OO시의 갯벌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하겠다 발표를 하였다 이에 맞춰 오늘의 토론 주제 갯벌을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먼저 입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측 입론을 해주신 다음에 각각 반대 측 먼저 반론을 그 다음엔 찬성 측 측에서 반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냐면 지면 아래 때문에 다 날렸었어요 일부를 다 뺐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만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건 다 경률 위주로 문제를 물었잖아요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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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들이 문제를 주로 나오는 이유는 짧고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토론이든 토이든 내용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토론은 인물이 3명밖에 안 필요해서 합법에서 이런 문제를 낼 때 좀 종종 나오는 편이고 이렇게 지면이 별로 안 나올 때는 토이는 정말 문제가 커요 토이는 기본적으로 다섯 명의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자 1, 2, 3 사회자 1, 2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지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꽉 차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토이를 문제를 내기가 되게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토이는 문제 어떻게 내요 사회자가 해야 될 역할을 맡는 것 토이과 관련된 특징이 맡는 것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게 토론과 토이예요 그러면 제가 왜 토론을 알려드리고 싶냐면 토론은 일단 여러분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제여서요 자 개뻘 개발을 하자는 쪽이 찬성이에요 잘못 읽으시면 안 돼서 개발을 반대하는 쪽이 반대거든요 제가 강의 경력이 안 짧아요 몇 번이나 강조를 드리는 거 안 짧고 심지어 수능에서 가르칠 때도 완전 바닥에서 완전 끝까지 다 가르친 선생님은 정말 손에 꼽아요 근데 초창기에 딱 국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어떤 점에서 의문을 갖냐면 토론회에서는 선생님 뭐 봐야 돼요? 그러니까 토론을 했는데 뭐 어디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항상 지음을 들어와서 붙잡고 주제 봐 주제 봐 그 다음에 찬성이 뭔 말인지 알아야 돼 그래야 너가 반대를 할 수 있어 찬성이 먼저 항상 나올 거야 그리고 입론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자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가장 먼저 발표할 때가 입론이야 그러면 찬성 측도 발표를 할 거고 반대 측도 발표를 할 거고 그 다음 반론이라는 개념은 입론이 있어야 가능해 이런 건 용어적 설명이라고 하지 라는 걸 가르쳐야지 진행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이 토론을 배웠는지 또는 문제를 풀어봤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좀 정황하게 설명을 했고 그럼 여러분은 그 다음 무엇에 주목을 해야 된다? 순서의 강정이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찬성 측에서 먼저 입론을 해달라고 말을 했고 반대 측에서 반론을 해달라고 바로 그 순서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읽자마자 바로 선지로 가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문제가 가장 적절한 거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걸 4개를 써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사회자 한 명, 찬성 한 명, 반대 한 명 총 3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셋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두 개를 써야 돼요 선지를 그러면 밑에 보시면 사회자가 하나라고 적혀 있고 3번 바로 읽은 다음에 토론의 논제를 선정된 배경을 소개하기 전에 발언 순서를 안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답으로 지워버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읽고 빠르게 판단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진척에서 읽는다? 그거는 판단 문제고 비판 문제라서 애초에 여기에 적합한 문제가 아니라 지면 아래를 왼쪽에 확실히 둔 다음에 문제를 1, 2 이렇게 두 개를 둬야지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두 번째 찬성 들어갈게요 찬성이 진짜 제가 쓸 때 좀 더 글을 쓰다가 지면이 안 돼서 날렸어요 문장을 첫 번째 갯벌을 개발하게 되면 산업단지, 주거단지 조성할 수 있으므로 일자를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끌리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나 봐 크다고 생각된다 처음엔 제가 뭐도 썼냐면 이거를 통한 자료들도 구체적으로 적어도 낫고 이걸 통해 무엇을 주민들의 설문조사도 적어놨고 했는데 지면이 너무 화려가 많다 보니까 문제를 두 개를 날려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문제인데 문제를 두 개 날리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찬성 측에 있는 논점에서 굉장히 낮아져요 근거가 되게 부실하니까 다음 물론 갯벌을 개발하게 되면 개발로 인한 환경판에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토론이에요 근거가 없는데 그쵸? 그 다음 다만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해두어야겠다는데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을 수도 없네요 그 다음 어찌되었든 갯벌의 개발은 충분히 이익이 큼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논리도 없이 그냥 자기 필드로 들을 건 바이고 그럼 우리가 바로 찬성 측을 읽으면 되는데 4번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환경파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반대측의 주장을 앞서 예측하고 있다고 적혀있다는데 애초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누가 구체적의 해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얘도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반대측에 있는 거고 갯벌을 개발하게 될 때 지역경제 활성까지 이끈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찾은 A연구소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갯벌 그 자체가 지닌 가치가 약 12조원으로 개발 후의 경제적 가치로 분석된 130억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경제적 이득을 고려해보면 개발을 하는 것보다 보조들을 얻는 것이 이득이 훨씬 더 큰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걸 어떻게 내용을 했냐면 구체적인 수치, 신뢰성 있는 자료 이걸 가지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정답은 오로지 2번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풍유법은 여러분한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헛법 문제를 쓸 때는 여러분들께 되게 다양한 말하는 방식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첫 번째 비유법, 두 번째 풍유법 풍유법은 뭘 말하냐면 속담, 관용구, 우리가 쓰는 격언들 이걸 다 풍유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건 그림의 떡과 같다 말하는 말이 하고 그럼 그림의 떡을 한번 풀어줘야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림의 떡이지 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이걸 읽을 때 재빨리 쭉 읽어가면서 풍유법 차단해야 돼요 근데 끝까지 야외 없으니까 1번은 지우시고 2번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푸는 방식 12번 알려드렸고 토론 안 어려워요 이게 헛법은 문제를 안 풀어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문제의 응용, 문제의 포인트 잡으면 다 쉬운 문제로 바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내재되어 있어요 토론도 잘 하시고요 토의도 잘 하세요 그러니까 풍유법, 비유법 또는 말을 이해해서 다시 바꾼 내용 재진술, 요약 이런 것만 좀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소고해서 풀세요 네, 필로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매화사 진행을 할 건데 이 매화사에 있는 거 이거 한자 빼려다가 앞에 안 그래도 한자 좀 어려웠는데 괴롭힌 것 같아서 그냥 다 넣었거든요 매화사 내용 이해하러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매화야 너를 믿지 않았어 누가? 내가 매화, 아 이거 사람이에요 매화 그래야지 매화는 진짜 예뻐요 꽃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벚꽃보다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되게 귀엽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매화가 순천 쪽으로 내려가시거나 한 3월 초쯤에 내려가시면 매화 꽃밭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첫 번째 이수에서 뭘 읽어야 되냐면 야, 어리고 성긴 매화야 내가 너를 믿지 않았는데 눈을 귀약해 능히 지켜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여기 화자에 감탄이 들어가요 무엇에 대한 예찬? 매화에 대한 예찬? 때를 알아 맞죠 그래서 촛불을 잡고 가까이 사랑할 때 그러니까 촛불을 갖고 가까이 사랑하는 거는 사실 상황 맥락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화자가 뭔가 뭔가 글을 쓸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촛불이 가까이 있다는 표현에서 또는 뭔가 외화를 가까이 보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촛불을 잡고 가까이 사랑할 때가 아니라 암양부동이요 향기가 뜬다 향기가 떠돈다 은은하게 이 향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내용에서 매화을 눈치챈 화자의 모습이 나오는 게 제일 이수예요 그러면 지금 선지가 황혼월, 아치고절, 눈 이렇게 나와 있고 후각, 시각, 마지막 의인, 도노, 영탁에서 몰아쳐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공무원식 문제를 응용해서 낸 거예요 이유가 공무원식 문제들은 보통 어떻게 나와 있냐면 문장이 되게 짧, 작품이 짧거든요 그럼 낼 수 있는 게 대상이 같냐, 대상이 다르냐 아니면 내가 법칙을 여러 개 쓸 건데 그 법칙 다 썼냐 이렇게 문제를 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자꾸 점검해 드리는 이유가 문제를 풀 때 여러 번 보통 하시는 방식을 풀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자기 방식으로 계속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거고 조언을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1회부터 끝까지 자기 방식이 있는 걸로 계속 진행을 하고 이 예측 능력은 안 길러져요 예측 능력은 지금 제가 말하는 데서 벌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수, 삼수로 갈 건데 빙자옥질이어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름다운 자태를 갖고 있는 건 오로지 매화고 이어에서 도노포 확인하시고요 눈 속에 너러구나 했을 때 사람을 지칭해서 의인법도 같이 들어가고요 가만히 향기를 이렇게 맡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에요 향기를 맡고 있는데 하늘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달이 있어 매화가 밤에 보면 무지 예뻐요 그러면 이 황혼에 있는 달이 얼만큼 예쁜데 이 달과 매화가 어우러져 있죠 그러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매화예요 그래서 이 항호로는 황혼월이라는 얘는 얘를 더 어떻게 독보에게 하는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얘랑 주로 매화가 갔냥갔냐가 문제 출제 거의 선두주자에 해당하는데 황혼월은 여러분이 뭐라고 인지를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눈이나 황호로는 전부다 매화를 드러내기 위한 소재다 라고 꼭 잡아놔야지 안 틀려요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고절 절개를 지닌 건 바로 너다 너뿐이다 라면서 유교적인 덕목까지 집어넣은 게 매화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선지로 갈 건데 선지에서 이제 여러분이 바로 이걸 골라내서 1번 했으면 이제 더 이상 무리없게 진행해 갔을 거고 이 아래를 봤을 때 이제 어머 눈도 그런 거? 눈은 매화의 기품을 실제로 더 살리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함정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매화의 기품을 드러내기 위한 배경 설정을 보라는 소리니까 지금 눈과 매화가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울리는 또는 황혼월과 지금 매화가 대립된 게 아니거든요 아름다운 이 모습에 좀 더 초점을 맞춰줘야 되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이게 아니다 라고 나와줘야 이해는 안 헷갈려요 그 다음 3. 후광은 있고 시광은 대도할 수 있는 사실 작품이 다 있어서 시광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의인법 아까 찾았죠? 도노 찾았죠? 명탄만 찾으면 되겠네요? 구나 찾았죠? 오케이 다 있으니까 애정 표현한 거 마무리 주제까지 그렇게 해서 정답을 1번으로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법법법 연속으로 나왔을 때 진짜 나쁜 게 보통은 저런 선지를 내신식으로 문제를 내요 그러면 이 법 중에 하나를 찾은 애들은 하나씩 하나씩 찾았을 거고 못 찾은 애들 위주로 틀리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꼼꼼함을 요구하는 선지니까 이런 선지 발견하면 빠르게 눈썰미 있게 따다다다다 이렇게 골라내서 맞추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14번 일치브리치 문제를 갈 건데 과학은 제 기준이 정확해요 공무원은 과학을 가지고 응용문제를 낼 수가 없다 이유는 지면 아래가 안 된다 만약에 과학을 내고 싶고 지면 아래를 하겠다 그런 페이지를 늘려야 되거든요 그게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응용문제는 과학은 어떻게 내야 되냐면 이 한 바닥에 타서 응용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얘를 만들 건데 이걸 다 분해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게 있고 여기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작동방법 예를 들어 이렇게 펜을 찍었을 때 전자기 방식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있는 게 왜 보들보들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약을 1문단, 2문단, 3문단 적어도 최소 3문단 나와야 돼요 그럼 지금 제가 1문단만 적었는데 이만한 분량이 3개가 붙어있고 거기에 응용문제를 내려면 보기라고 해서 좀 더 길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한 바닥 다 쓰고 두 번째 써야 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게다가 그걸 요구하려면 솔직히 말해서 이 시험 문제는 다 바꿔야 돼요 걔가 완벽한 킬러 문제여서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과학적 양상들은 일치 불일치 문제라서 어렵지 없이 일치 불일치에 맞춰서 문제를 제발 풀어주세요 예를 들어 산소는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살아온 데 꼭 필요하다 아 산소 이야기했구나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산소의 비율이 65%구나 산소의 일부는 화학반응을 거치는구나 활성산소도 되는구나 활성산소에는 초과산화 이온, 수산화 라디칼, 과산화 수소 등이 있는데 초과산화 이온과 수산화 라디칼은 인체에 해를 입히는구나 이렇게 해서 정확히 잡아두시고 이쯤에 읽으면 반드시 선지 읽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일치 불일치 문제 중에서 왜 하필 과학을 내냐면 과학이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글자를 읽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애초에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고등 내신을 빠삭하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수능을 넘어온 학생들은 그래도 이 글 내용들이 뭐가 뭔지를 알아요 원소가 뭔지 산소가 뭔지 초과산화가 뭔지 왜냐하면 그걸 배우고 바로 들어온 애들이라서 그런데 이 공무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일단은 멈추고 사회생활 하신 다음에 들어오거든요 얘네들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 1년의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께 과학합시다 수능처럼 갑자기 과학하자 원리 이해하자 이해해서 문제 풀자 그럼 여러분 저 때릴걸요 선생님 여기까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그래서 과학에 나오면 내 기억력이 초과되기 전 화재가 바뀌기 전 그 다음 바로 1번 선지 보고 수산화 라디칼은 인체에 피해 줌 초과산화 이온도 인체에 피해 줌 1번 지우기 이걸 빠르게 하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 여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 없는 것일까 우리 인체에는 과산화 수소를 분해하여 물과 산소를 만드는 효소가 존재를 한다 그 다음 수산화 라디칼의 생성이 억제된다 그럼 이 효소가 주는 역할이 되게 크네요 그런데 한 번 더 말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 문제는 과학은 더 많은 말을 해줘요 똑같은 말을 그럼 여기에 셀레늄 섭취를 해서 과산화 수소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많이 만들어지면 수산화 라디칼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를 했고 그럼 바로 셀레늄의 2번 선제 있으니까 눈썰비 빠르게 섭취하면 생성이 억제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 하니까 지워버리고 깔끔히 끝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찬가지로 초과산화 인호 역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기타, 몸속의 필요, 물질 등과 반응하기 전 제3의 물질과 반응을 하여 안정되게끔 하면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적혀있죠 그럼 그만큼 뭐가 중요해요? 제3의 물질 이 제3의 물질이 바로 뭐냐면 항산화제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이딴 게 있다라면서 글이 끝나버려요 그럼 여러분 바로 이제 4번을 보시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평소에 지용성 비타민 나왔으니까 뭐? 아 수용성 비타민인데요? X 정답 3번 끝 이게 바로 일치불일치네 가장 큰 묘미예요 내가 속어가 너무 깔끔히 일어나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러면 이제 3번만 읽고 이제 독서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제3의 물질과 반응하지 못하는 초과산화 이유는 우리 몸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반응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면서 정답 3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로 갈 건데 15번은 문제 잘 읽으세요 제가 공무원 문제 중에서 정말 싫어하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아니 누가 어떤 사람이 잘못 표기된 걸 고르냐 잘 된 걸 고르지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머 이거 대값 맞아 어머 이거 틀렸어 유리지 어머 이거 깍두기 누가 이렇게 써 이거 딱 순간 좀 당황하시다가 늘릴 거야 분명히 배웠어요 그치 그치 여기 그대로 있어야지 이거 같은 말이니까 아이고 잘했네 그러면 지금 기역도 맞고 미음도 맞아요 그 다음 여기 아무튼 어머 맞는 말이야 마구깐 어머 한자인데 어디서 이게 그래서 마구깐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기역, 니은 색깔 칠해서 안 보여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나왔죠 처음에 저 여기에 기역, 디귿, 미음 넣었어요 근데 문제 다시 읽으라고 제가 의도화 시켜서 잘못 표기된 걸 다시 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공무원 문제에는 저 기역, 디귿, 미음이 있어서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반드시 읽으라고 할 거고 15번을 혹시라도 문제를 잘못 풀었다면 공무원 문제는 문제를 잘못 읽었을 때 틀릴 확률이 더 나를 괴롭힌다 꼭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이거는 수능에 없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니을, 니을, 비음, 틀린 것 잡아내시고 정답 3번으로 끝낼게요 자, 이번에 16번을 갈 건데 제가 가전체 전문의 다 했거든요 제 집에는 한 방이 다 책으로 쌓여 있어요 뭐 모든 선생이 다 그러겠지라고 하는데 저는 연구 경력도 상당해서 이 책들이 쌓이다 못해 제가 몇 개는 다 스캐를 다 버렸어요 얼마, 꽤 되는 것 근데 유일하게 못 버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고려대학교 출판부에 나오는 고전산문이라는 책을 되게 좋아해요 그 책을 왜냐하면 그 책은 연구서라서 그걸 어떻게 구해서 위에 이렇게 장식해놨어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뿌듯해 제가 돈이 한창 없었을 때 가난해가지고 그걸 이제 돈을 이렇게 모아서 학교에서 이렇게 한 권씩 사서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라 지금 한 권이 딱 빠져있긴 한데 이게 절판 나서 어디 갔어 없어 가전체 웬만한 내용 다 아는데 지금 여러분 저랑 같이 한 게 그래도 얼추 다 한 것 같아요 뭐 죽부인전 진짜 쉽거든요 대낭, 바로, 테라니까 공반전 이미 기출됐고 국순전, 국산전, 수리인 거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정시자전을 넣을까 했다가 맥락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할 거 그냥 청광사자, 현부자 이거 할까? 해서 봤는데 이제 그 내용 보다가 보니까 얘다! 이렇게 짚어서 잡아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내용 이거요 천성이 무를 충상 갑자기 무가 이거 아니에요 무를 충상해서 갑옷을 입고 다닌다 갑옷을 입고 다닐 애 거북이 끝 아시겠죠? 그래서 갑옷 저 부분을 어차피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거는 읽어봤자 의인화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없고 안 그러면 중략을 써서 여기 하나, 여기 한 구절 이렇게 떼야 돼요 근데 저 천성의 무를 충상하며 언제나 갑옷을 입고 다닐 때는 거북이인 걸 특징을 드러내기 위한 한 줄이거든요 같이 알아들어 낸 출제 문제니까 한번 다시 한번 마무리 하시고 17번은 이거는 이제 어문규정에서 맨 끝자락에 있는 내용들인데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한번 다시 짚어드릴 테니까 맥락 다시 잡으세요 지금 중환자라는 사람한테 간호사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중환자가 있으면 이렇게 딱 달라붙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붙이다가 아니라 붙다 해서 온 거라 붙이다 해야 돼요 안치다는 이제 밥 같은 걸 안쳐야죠 지금 잠자리를 요 끝에 앉게 한 거죠 그쵸? 여기 끝에 앉게 한 건 어떻게 한다? 안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히를 붙여야죠 그 다음 이제 3번이 중요한 건데 이거는 발음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뭐다? 구조로 들어가야 돼요 주어가 있으면 닷히다 VS 문을과 같은 목조가 있으면 닷히다 왜냐하면 치가 강세전미사라서 문을 닷다로 대는 거거든요 보이시죠? 치는 그냥 그 닷는 행위를 쓰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셔야 되는 내용이라 적어놓은 거고 다 이렇게 시석 지워지기 때문에 정답은 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새다에서 온 단어고 새다는 주어를 갖고 있어야 되고 여기 만약 밤을이라고 나와 있으면 새우다로 바꾸시면 돼요 이 정도도 어려웠다면 기존에 있는 표준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으니까 어문규정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은 한 번만 다시 검토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넘겨서 18, 19, 20을 하면 오늘 수업이 맞아요 진짜 진짜 되게 아쉽다 내가 동영호의고사는 되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생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쉬운 문제는 도움이 안 돼요 제가 강사이긴 한데요 공부도 꽤 많이 했어요 학생 입장에서 쉬운 문제가 어떤 게 역할이 좋냐면 기분을 좋게 하는 역할은 있어요 어? 맞았네? 근데 그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보실 때 항상 느껴야 되는 게 평균점, 표준편차, 상위권 10% 이 세 가지 기준이거든요 그럼 제가 시험을 잘 받은 애들은 다 다른 애들도 다 잘 맞아요 그러면 좀 기분이 좀 그시기한 게 처음 풀 때는 기분이 좋은데 에?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모의고사인가? 이런 고민이 되게 들어요 저는 그런 경험 때문에 동영호의고사를 만들 때는 한 번 더 짚어야 될 것들, 구성 이런 걸 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더더더 보라고 할 거고 18번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너무 커요 혹시라도 이 문제를 틀렸더라면 정말 내가 뭘 몰랐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자 특히나 이와 관련된 거는 정말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18번은 앞에 있던 1번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저랑 같이 시작을 하죠 자, 이가는 논점이 나뉘어요 첫 번째 격조사 격조사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주격, 하나는 복격이에요 복격은 서술어가 두 개가 정해져 있어요 뭐? 되다, 아니다 그 다음 이 격조사만큼 하나의 역할이 다른 게 있다라면 그게 바로 뭐냐면 보조사예요 자, 이가가 보조사에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은 공부를 잘하신 거예요 진짜 잘하신 거고 잘 가르침 받으신 거고 근데 격조사만 알고 있으신 분은 이 보조사를 절대 못 고르세요 그래서 이번 문제에는 그 보조사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가 보조사의 기준은 뭐냐면 주격조사를 쓸 필요가 없고요 복격조사를 쓸 필요가 없으면 다 보조사예요 그럼 제가 뭘 볼 거냐면 여기 되다, 아니다 보여요? 뭐가? 올챙이가 있을 때는 주격 개고리가 있을 때 되다, 아니다 앞에 있으니까 복격 둘 다 그럼 뭐다? 격조사로 되어 있죠 분석하고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기억에 가는 둘 다 격조사에 해당한다 맞기 때문에 이제 얘는 지울 거예요 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하실 수 있죠 다음 이제 두 번째 기억과 관련된 내용이 또 있나 봤더니 얘는 ㄷ, ㄷ 얘는 ㄴ, ㄷ 얘는 ㄴ, ㄷ 그래서 더 이상 기억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ㄴ, ㄷ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고 이제 ㄴ과 ㄷ을 할 거예요 자, 나는 BTS가 제일 보고 싶어요 진짜예요 내 욕망이 드러나 있어요 한 번만 보고 싶다 무슨 티켓이 800만 원이냐 그거 어떻게 구하라고 그냥 저는 온라인상으로 그냥 화면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BTS 짱 자,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때 이 가가 보조사인 건 아세요? 이유가 얘가 만약 격조사면요 BTS가 주어야 되고요 BTS가 보아야 돼요 근데 보는 될 수가 없어요 왜? 되다, 아니다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얘가 주어예요? 그럼 BTS가 보는 거예요? 아닌데요, 내가 보는 건데요? 그러면 BTS가 도대체 뭐냐? 나는은 지워버렸어, 제가 놀래라 나는은 주어고요 보다는 서술어예요 뭘 본다? 그렇죠 BTS라는 목적어를 볼 거예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목적어에 넣는 이가는 보조사 다시 목적어에 넣는 이가는 보조사 목적어에 넣는 이가는 보조사 잘하셨어요 그 다음 이제 이쪽 갈게요 가방이 깨끗하지가 않다 어미 뒤 보이시죠? 어미 뒤에 있는 건 보조사 음기를 제외한 어미 뒤에 있는 건 보조사 다시 말해 본용어가 보조용어 사이에 있는 애는 보조사예요 여기 격조사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앞에 있는 이를 정체를 좀 찾아 봅시다 깨끗하다 뭐가? 방이 그렇죠 깨끗하다의 주어를 썼기 때문에 얘는 뭐다? 격조사예요 자, 그럼 2번을 갈 건데 2번의 디귿의 이는 디귿의 가와 다르게 받침의 여부에 따라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격조사에 해당한다고 적혀있죠 그러면 이는 격조사 맞고 가는 보조사가 맞기 때문에 얘는 적절한 문제라서 적절하지 않은 걸 답을 고를 수가 없어요 다음에 이제 3번 니은의 가와 디귿의 이는 앞 체언의 받침 유무에 따라서 BTS는 스 얘는 방 받침 있어 그래서 선택된 격조사이냐 그때 BTS의 가는 보조사라고 했으니 뭐다? 정답은 3번에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마지막까지 보셔야 돼요 니은의 가와 디귿의 가는 모두 암마를 지정하여 강조한 뜻을 나타낸 뭐다? 보조사이다 그래서 정답은 뭐밖에 안 된다? 3번에는 답이 되지 않아요 18번은 막판에 넣기 때문에 이제 많이 어려웠을 것 같고 혹시라도 이 문제가 어려웠다면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꼭 봐주세요 이거는 이가 문제를 내는 것 중에 하나고 지금 보조사 문제는 이미 나왔었고 기출되었었고 꼬여있으면 이렇게밖에 안 꼬여져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요 이제 19번 자료활용으로 문제를 풀 건데 자료활용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주제만 잘 읽으시면 돼요 CCTV 설치 CCTV 설치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생활의 변화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했대 다음에 나타난 자료활용 방안에 가장 적성한 거 고르라고 했는데 이거 어차피 가, 나, 다, 가, 나,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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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남아요 그러면 굳이 시간을 들여서 가, 나, 다, 다 읽은 다음 문제 풀 필요 없이 가 읽고, 나 읽고, 가 읽고, 가 읽고, 나 읽고, 나 읽고 둘 다 읽었으니까 3 때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읽고 나 때리면 끝이에요 이건 패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를 읽으러 갈 건데 가의 통계자료가 350만 대 30만 빠르게 읽고요 CCTV를 설치하니까 이후 강도나 절투 건수가 감소 재난의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180.8회 CCTV 노출 많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 1년 동안 취객 처리범 소매치기 청소년 마약 등 200여 건 모두 CCTV를 통해 검거 가 바로 읽을게요 가를 활용하여 CCTV가 모든 범죄를 해결하는데 극론이 기어 모든 범죄 X 그럴 리가 없다 바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범죄가 아니잖아요 80% 경감이라고 적혀 있는데 다음 이제 나 인터뷰 요즘 외진 곳에 가게 되면 CCTV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돼요 CCTV가 많을수록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CCTV가 없을 때에는 핸드폰 카메라를 의존해요 다니기도 해요 다만 과거와 다르게 찍고 찍히는 상황에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무감각해지는 것으로 보아 인식의 변화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누구? 회사원 강모씨가 말을 했어요 벌레가 있었어요 자, 나의 인터뷰는 CCTV의 뭐다? 긍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나으로 바로 갈게요 나를 활용하여 CCTV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휴대폰도 CCTV의 역할을 보급 활성화가 나를 활용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CCTV의 이점 그리고 휴대폰으로 이용한 범죄를 낮추려고 하는 자기의 노력 그러니까 활성화하기에 대한 목적이 아예 안 맞기 때문에 지우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둘 다 읽었으니 이제 이걸 봅시다 가, 나를 활용해서 CCTV가 우리를 감시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실제로 가와 관련된 우려가 있는지 보러 가야 돼요 그러면 국가인권회가 조사하는 바가 바로 이거고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나는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걱정이 되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얘가 답이 되려면 뭐가 완전히 틀려야 되냐면 얘가 틀려야 되거든요 얘에 대한 확답을 입고 난 다음에 답으로 가시면 돼요 자, 다 읽으러 갈게요 A동네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자 특단의 조치로 시내 곳곳에 천여 개의 CCTV로 설치함 천 개의 카메라는 모두 선릉이 뛰어나 최첨단 장미 잡아내는 영상을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또 하나 경찰청의 수배 차량과도 같이 연계되어 있을 만큼 대단한 CCTV 그럼 달을 봤더니 나와 달리 다는 CCTV 설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 사례와 관련된 차례 출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무엇? 3번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문을 풀 때는 제발 부탁인데요 꼼꼼하게 소거하시는 버릇을 길러줘야 답이 확실하게 나와요 대신에 속도는 올리시고요 괜히 자료활용 이런 걸 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들어요 자료활용 문제는 어떻게 내는 거냐면 이렇게 통계자료를 낼 때가 있고요 그래프 낼 때가 있고요 표, 그림 등을 내요 그때 그래프나 표를 보시면 항상 뭘 봐야 되냐면 1등, 2등, 꼴등 얘네 들어가지고 장난치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줄글로 나왔을 때 뭘 봐야 되냐면 보고서에 있는 출처, 위치 정확히 아시고 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인하시고 그 다음 각각의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무엇을 선진을 보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인터뷰 인터뷰는 항상 주제에 겁맞게 나와요 그래서 아주 쉽게 읽히는 내용이라 여기를 되게 꼼꼼하게 읽을 이유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 분량은 사람들이 읽을 때 10초에서 15초 분량으로 문제를 읽거든요 빠르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에 신문기사 인터뷰보다 훨씬 더 확실성이 높고 구체적인 숙취와 근거가 타당해야 되며 화자와 무엇을 이 글쓴이 필자가 주제에 맞춰서 글을 적어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보통 어디서 틀리게 적냐면 선지에서 틀리게 적기 때문에 신문기사 나왔다 신뢰성이 있겠지 주제에 알면 되는데 선지는 어떤 식이야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깔끔해요 그래서 각각의 자료들은 한 번씩 할 이유가 있고 다음은 제가 그래프 자료를 가져올 테니까 그 자료를 볼 때 1등, 2등, 4등 이런 꼴등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선지를 빠르게 고르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벌써 어느덧 시간은 12시 20분이 되었고 문제의 20번 모리톱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리톱 이야기는 제가 전문을 읽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시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나가 나와요 얘가 선생님이에요 얘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누가 있냐면 건우란 애가 있는데 얘가 겪은 이 이야기가 나룻배 이야기 조마이섬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뭘 알아야 되냐면 나라는 1인칭이 겪은 사건이 아니라 들은 거거든요 보고 듣고 보고 듣는 시점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근데 보통 저 모리톱 이야기를 낼 때 서술자를 꼭 언급을 해주는데 제가 그걸 쓸까 말까 하다가 내용 위주로만 문제를 냈거든요 내용에 먼저 집중해주고 제가 지금 1인칭 관찰자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모리톱 이야기에 걸쳐 나오면 나를 중심으로 계속 읽으셔야 돼요 나, 내가 누굴 관찰했고 뭘 봤고 뭘 했는지 저는 지금 그걸 똑같이 하러 들어갈 거예요 자 얘네들은 이제 다 지우고 인물 건우 할아버지 들어가겠습니다 건우 할아버지 할만 쓸게요 윤춘삼 윤만 쓸게요 들려준 조마의 섬 이야기는 언젠가 건우가 썼던 섬 이야기에 몇 가지 기막힌 일화가 붙은 것이다 그럼 여기 한 명 더 두고 건우 사람 이름 와장창 나오면 문제의도 읽을 것 이유는 왜? 사람이 많이 나오면 사람과 관련된 문제를 냈는가? 거의 문학의 패턴이라서 선지 볼게요 1번 건우 할아버지와 달리 윤춘삼은 권력의 힘에 굴복해야 하는 자신의 무능한 모습에 개탄하였다 와 본격적으로 뭘 잘 읽어야겠다? 사람을 잘 읽어야겠다 왜냐면 1번도 사람 나와 2번도 3번도 사람 나와 4번도 사람 나와 줄줄이 잘 읽어야겠네요 자 그러면 계속 진행할게요 우리 조마의 섬 사람들은 지 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와 처음부터 어깨소만은 죄다 뺏기고 말았지 옛적부터 이 고장 사람들이 젖줄같이 믿어오는 낙동과 물이 만들어준 우리 조마의 섬은 그럼 여기 뭐다? 이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인데 되게 격양되어 있어요 화가 나있고 건우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개탄조 연결 사람 위주로 읽으세요 선조로부터 물려보는 땅 자기들 것이라 믿어오던 땅이 자기들이 겨우 철들락 말라갈 무렵에 벼랑과 외놈의 동창명의로 둔갑을 했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뭐 외놈의 동창명의로 둔갑된 거에 별표 그 다음 거 이완용의 놈이 을사보여 조약이란 걸 만들어낸 뒤 카드만 이 뒤에서 벌어진 일이 그거고요 하나 더 윤춘삼 씨는 퉁방울 같은 눈에 증오의 빛이 이글이글 거려요 그러면 윤춘삼이 보다 빡쳐있죠 1905 을사년 겨울 일본 군대 포위소에서 맺어진 을사보호 조약이라는 매국 조약을 계기로 소위 조선 토지 사업이란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일 그리고 2년 후 정민현의 가사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화할 사람 치욕적인 조목으로 시작된 한일신협약 대신협약 그럼 여기 뭐가 나와요 역사 나왔죠 근데 저는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이 역사를 잘한다는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헷갈리는 문제가 나와도 거뜬히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20번의 무엇은 2번은 바로 지워버리세요 시간이 안 맞으니까 더욱 그 사업을 강행하고 역둔토의 대부분과 산림원야들을 모전히 국유로 편시키는 교묘한 구실 방법으로써 농민들로부터 빼앗은 뒤 다시 불안한 형식으로 동척과 1인수 중에 옮겨놓았던 그 해기망측한 처사들이 문뜻 드디어 나왔다 1인칭 내 머릿속에서도 떠올랐다 1인칭이 듣다가 어? 맞아 그런 일이 있었어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듣고 생각하고 관찰하고 이게 1인칭 관찰자의 시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쥐길놈들 건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원 다음은 하천부지에 매립 허가로든 유력자 이렇게 뭐다 소유자가 둔갑되어간 사연들을 쭉 들먹거리더니 야 이 꼴이 되고 보니까 선조 때부터 두골 뱀들고 물과 싸워가면 사 우리 넌 대관찰 뭐인거요 그의 꺽꺽한 목소리에는 건우가 지각을 하고 꾸중을 듣던 날 나리프 동학생도 하던 때의 그 무언가를 저주하는 듯 저주하는 듯한 목소리를 듣게 되죠 얼마나 그들의 땅에 대한 무엇이 원한이 컸는가를 알 수 있는 감정 그러면 유일하게 마지막에 무엇을 느낄 수 있다 나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바로 들어갈 거예요 1번 둘 다 분노를 느끼기 때문에 일단은 X 그리고 솔직히 이것도 말도 안 돼요 이건 뭐 자신의 무능력 그러면 그게 주제가 돼야 되고 이거는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선후관계에 바뀌어 있고 이거 두 개만 좀 볼게요 사건이 되는 배경은 구체적으로 서술 건우 할아버지가 겪은 일에 대한 나의 아픔을 묘사하고 있다 라고 적혀있거든요 묘사의 밑줄짝 선생님 마지막에 그 화자의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묘사가 아닌가요? 질문이 정말 많아요 묘사의 정도는 여러분이 내 감정이 드러날 수 있을 만큼 약간의 구체성을 띄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 세모를 해준 다음에 다음 나는 건우 할아버지로부터 조마의성 이야기를 듣기 전에 건우가 썼던 일을 통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팩트잖아요 사실 사실과 정도에서 문제가 헷갈릴 때는 여러분이 이쪽을 고르시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이론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골랐어야 됐고 그래서 20번 정답은 4번 이렇게 나오게 돼요 여러분께 제가 이번에 있는 오해는 전반적으로 시간이 20분마다 조금 더 오바되었다면 그 시간이 한 2분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워낙 길다 보니까 멀어진 일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꼭 프린트해서 복습을 좀 해주세요 어떤 문제 위주로 복습을 해주었으면 좋겠냐면 먼저 문제 1번 이 형태에 대한 개념과 다음에 이제 뒷장 넘기셔서 문제 8번 형태소의 구조와 관련된 내용과 다음에 이제 뒷장 한 번 더 넘겨서 문제 15번 잘못 표기된 것에 대한 문제 유형과 마지막 문제 18번에 있는 조사에 대한 내용을 한 번만 다시 잡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5회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에 이제 6회는 수요일날 7회는 금요일날 이렇게 해서 총 2회분인데 이때도 좀 알차게 준비해서 가져올 테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던 거 패턴대로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하시고 혹시나 틀린 게 있어서 좌절 같은 거 느끼신다면 강세희 선생님이 욕을 하세요 계속 시원하시면 나 놀고 있을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커피 한 잔 마시고 고친 거 고쳐버리시고 자기 걸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래서 복습 꼭 열심히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수요일날 뵙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